자, 걸그룹에 뭐 탑! 응 산다라박 한국에서 데뷔하고 나서 온갖 남자분들한테 대신 많이 받았어 아, 그렇겠지 심지어 필리핀에서 심지어 필리핀에서 배우 1위, MC 1위, 가수 1위가 다 삼바라 1위가 다 삼바라 삼바라? 삼바라? 야, 이거 삼바라 이거 삼바라 이거 게스트한테 삼바라는 얘기 삼바라는 얘기 삼바라 이거 삼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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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바 삼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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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바 자,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배우 1위, MC 1위, 가수 1위가 산다라박씨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근데 2009년에는 기사만 찾아보셔도 다 나와있어요 다 나와있어요 기사까지 뭘 찾아봐요 네,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너무 많아서 뭐 한두 분으로 이제 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최근에 열린 사람이 있어요? 뭐 있긴 있죠 있긴 있죠 진짜? 그래야 돼요 그럼 그 사람한테 플로팅을 해요 계속? 그럴 때는 하죠 뭐 눈빛 교환도 하고 눈빛 교환 눈빛 교환은 해요? 너 쳐다봤어? 난 안 쳐다보던데 그치? 난 쳐다본 것 같은데 지금 아 그래요 연애 경험이 소창기인 게 티가 나나요 지금 눈빛 교환? 눈 귀여운데 눈빛 교환 눈빛 교환이야 수작을 하죠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요 언니? 그냥 이게 상대가 나를 보는 것 같다 그럴 때 한 2초 정도 받고 오래 보면 플로팅은 아니네 나 아까 본 것 같은데 나 본 것 같은데 2초인데 웃겨서 봤어요 그냥 웃겨서 봤어요 그냥